커팅을 하겠습니다. 송은선 의장님 나오시고 신상호 우리 대표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. 더 모시고 고모님들 다 나오세요. 고모님들 고모님들 다 나오시고요. 전 우리 최장군의 대표 회장 지명길 회장님 어디 계세요? 지명길 회장님 가셨나? 박동고모님 가셨나? 그럼 우리 위원장님 나오세요. 박순태 위원장님 김무용 위원장님 나오세요. 배재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다 나오시고요.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촉 없으니까 자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면 하늘 드십시오. 자 오늘의 축하를 케이컷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제7의 가요작가의 날 축하 네 케이컷팅 박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샴팽 자 그러면 건배제일 한 번에 건배제일 자 잔들 잔들 전부 채워주십시오. 잔 채우시고 오른손 높이 지켜주시고 트로피는 여기 케이스가 있습니다. 우측에 그냥 가져가지 말고 트로피 가져서 케이컷팅 하고 네 가져가시고 자 건배제일은 회장 송원순 그래 신상회장 울글목소리로 자 우리 한국 가요와 가요인의 발전과 가요인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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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수상자들 가수분들 옆을 보내드리면서 경품이 또 있습니다.